될 것 같고요. 티어갈 목표 점수 학생 이거는 이제 22년도 5월달 난이도가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22년도에는 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은 44점 갖고 연대 고대 공대 추합됐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수를 가진 친구가 사실 연대 고대 공대를 가면은 좀 아까워요. 원래는 기존에는. 그런데 올해는 좀 이상했다 점수들이. 그래서 이 난이도가 정상화된다면 이제 나이비 44점 또는 나이비 10강억 정도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의대 가장 최상위권 의대 또는 인설 의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43점 이상 받는 친구들 지방대 의대 설카포도 쓸 수 있을 것이고 SAT는 보통 1550점 넘게 있고요. 연대 고대 42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양대 성대는 39점까지도 가능하고 서강대 37점 중대 35점. 실제로 35점 많이 가죠. 그리고 외대 이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고 되게 특이하게 외대 이대는 이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올해부터 하니까 아직 모르겠죠. 국민의 같은 경우는요. 아이비를 했는데 아이비 제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합격자 중에. 아이비 정상 너무 낮게 나와서 디플로마시험 안 본 척하고 학교 내신만 낸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외국 대학 어디 쓸 수 있나 제가 써놨는데요. NUS, NTU 쓸 수 있고 홍콩대 과기대, CTU, 폴리텍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계열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학과별 편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해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뭐 자유전공이라든가 상경계열 같은 점점 높게 나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점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서울대 연고대 갈랑 이 정도 있어야 되고요. 서강대 성대는 39점 정도. 낮으면요. 한양대 낮으면 36점. 낮으면 35점. 외대의대, 국민대는 기하생략.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겹치는 외국 학교들이 있죠.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12특 친구들은 해외의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점수로 한국대학 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메이저 의대는 여기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44점 있어야 되지만 지방대 의대 간 친구들 보면 42점 정도 들고 SAT 없이 간 친구들 있거든요. 지방대 의대. 서울대도 마찬가지. 연고대는 38점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하언대, 성대 37, 35, 여기 이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앙대 밑으로는 12특 친구들은 원서를 안 쓰죠. 보통 한 그런 친구들 서울 나는 연고대 밑으로 안 쓸 거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12특 중에는. 그리고 보통 SAT SAT 없이 합격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과한 1400 몇 점 정도 있으면 아이의 원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학업 능력과 열망, 지적 호기심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업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자신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소서, 저희 학원에서는 자소서를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첨삭을 할 때는 학생이 글을 써와서 학원에 내면 학원에서 읽어보고 코멘트 남겨주고 그런 거 한 3,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물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명확해요.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글감에서 글이 갇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학생과 면담해서 학생한테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너가 글을 한번 써봐라 토막 글을 한번 써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수준을 판가름하고요. 그리고 나서 초원을 같이 작성하고요. 추가 면담하면서 교정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에 샘플을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소서에 어떤 대강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했어요. A레벨을 봤고요. 이 친구는 22학년도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친구인데 A레벨을 했고 3특으로 합격했고 경영학과 떨어졌고 성대하는 데 합격했어요. A레벨은 전부 다 A스타를 받았고요. S에 1,540점이 있고 토플은 105점 연대만 넣었어요. 다른 학교는 안 넣었고요. 연대만 100점 이상 동점이기 때문에 105점을 넣었고 정성요소 1번에서 일반 문항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을 말해보시오. 학생이 경제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학질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자소를 시작했어요. 여름에 고2 여름에 고민에 빠졌는데 여러 정책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희생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으로 파괴되는 삶이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새로운 목표를 얻어서 1번, 2번, 3번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 이런 걸 학생이 혼자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혼자 못 써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쓸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쓸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갇혀있는 사고를 깰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소서에 대해서 2번 같은 경우는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노력한 경우 인문계 지망자로서 물리학 공부에 따로 어려움을 공감했고 실험 동화를 개설해서 나중에 뒷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배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이 800자를 쓰라고 하는데 이 800자 중에 400자 정도만 이제 어떤 경험에 대한 설명이 되면 좋겠고요. 나머지 400자는 배운 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뒷사람을 끌어주는 어떤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라는 내용처럼요. 수학한 경험이 지원 전공 공부하는데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썼어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책임진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중요성에 대한 깨담을 가지고서 대학에 가서도 학업에 활용하여서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니까 내 선택이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요 라는 내용을 원서를 써서 이 친구는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요식행이에요. 기록만 남기면 돼요. 봉사, 발룬팀, 리더십, 카운슬가 다 필요하고 전공 관련 활동 학회라던가 병원 인턴 이 의대 지원 친구들 인턴을 한번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다만 외부 경시대에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 외부 경시대에 성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